KBS 진주 방송국이 주최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2021 망진산 KBS 철탑 레이저쇼가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.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동시에 열리는 망진산 레이저쇼는 진주성 전투를 테마로 행사기간 중 매일 오후 6시 7시 8시 9시 4차례씩 9분간 펼쳐집니다. 레이저쇼는 망진산 KBS 철탑이 보이는 진주시내 어디서나 관람할 수 있으며 특히 평거동 남강변 일원에서 가장 실감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이번 레이저쇼는 남강과 진주성을 무대로 빛과 강물이 어우러져 펼쳐지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야간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